Today's expression, I'm calling to, in Korean, 뭐뭐하려고 전화했어요, 예약하려고 전화했어요, I'm calling to make a reservation, 예약하려고 전화했어요, 파티에 초대하려고 전화했어요, 한 가지 부탁을 하려고 전화했어요, 같이 저녁 먹으려고 전화했어요, I'm calling to have dinner with you, 같이 저녁 먹으려고 전화했어요, 같이 저녁 먹으려고 전화했어요, 음식을 주문하려고 전화했어요, I'm calling to order food, 음식을 주문하려고 전화했어요, 자, 유아씨, 예약하려고 전화했어요, 파티에 초대하려고 전화했어요, 한 가지 부탁을 하려고 전화했어요, 같이 저녁 먹으려고 전화했어요, 음식을 주문하려고 전화했어요, 네, 잘했습니다, 오케, 잘했습니다, 자, 유아씨, 예약하려고 전화했어요, 예약하려고 전화했어요, 예약을 하려고 전화했어요, 파티에 초대하려고 전화했어요, 한 가지 부탁을 하려고 전화했어요, 같이 저녁 먹으려고 전화했어요, 음식을 주문하려고 전화했어요, 예약하려고 전화했어요. 파티에 초대하려고 전화했어요. 한 가지 부탁을 하려고 전화했어요. 같이 저녁 먹으려고 전화했어요. 음식을 주문하려고 전화했어요. 정말 잘했습니다. 정의씨 very good and 승미. 예약하려고 전화했어요. 파티에 초대하려고 전화했어요. 한 가지 부탁을 하려고 전화했어요. 같이 저녁 먹으려고 전화했어요. 음식을 주문하려고 전화했어요. 오케이 잘했어요. 승미 very good and Arum. 예약하려고 전화했어요. 파티에 초대하려고 전화했어요. 안 가지 부탁을 하려고 전화했어요. 같이 저녁 먹으려고 전화했어요. 음식을 주문하려고 전화했어요. 오케이 잘했습니다. 오케이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잘했어요. 예약하려고 전화했어요. 파티에 초대하려고 전화했어요. 파티에 초대하려고 전화했어요. 한 가지 부탁을 하려고 전화했어요. 한 가지 부탁을 하려고 전화했어요. 한 가지 부탁을 하려고 전화했어요. 같이 저녁 먹으려고 전화했어요. 같이 저녁 먹으려고 전화했어요. 음식을 주문하려고 전화했어요. 예약하려고 전화했어요. OK. 자 유아씨. 예약하려고 전화했어요. 파티에 초대하려고 전화했어요. 예약하려고 전화했어요. 파티에 초대하려고 전화했어요. 파티에 초대하려고 전화했어요. 요 한가지 부탁하려고 전화했어요 부탁을 하려고 전화했어요 저녁 먹으려고 같이 저녁 먹으려고 전화했어요 같이 저녁 먹으려고 전화했어요 추라에게 같이 저녁 먹으려고 전화했어요 음식을 주문하려고 전화했어요 예약하려고 전화했어요 파티에 초대하려고 전화했어요 한가지 부탁을 하려고 전화했어요 같이 저녁 먹으려고 전화했어요 음식을 주문하려고 전화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승미 예약하려고 전화했어요 파티에 초대하려고 전화했어요 한가지 부탁을 하려고 전화했어요 같이 저녁 먹으려고 전화했어요 인식을 주문하려고 전화했어요 오케이 잘했습니다 아름씨 아름 Can I say the last time I am working yes The last time I am working yes 자 하리 예약하려고 전화했어요 예약하려고 전화했어요 파티에 초대하려고 전화했어요 한가지 부탁을 하려고 전화했어요 같이 저녁 먹으려고 전화했어요 같이 저녁 먹으려고 전화했어요 음식 주문하려고 전화했어요 음식 주문하려고 전화했어요 음식을 주문하려고 전화했어요 오케이 하리씨 잘했어요 쌀만 예약하려고 전화했어요 예약하려고 전화했어요 파티에 초대하려고 전화했어요 파티에 초대하려고 전화했어요 오케이 잠깐 웨이트 하리씨 턴 오프 마이크 마이크 꺼줘요 하리씨 하리씨 턴 오프 마이크 자 앤 한가지 부탁을 하려고 전화했어요 한가지 부탁을 하려고 전화했어요 같이 저녁 먹으려고 전화했어요 같이 저녁 먹으려고 전화했어요 음식을 주문하려고 전화했어요 음식을 주문하려고 전화했어요 오케이 잘했습니다 자 아름 네 예약하려고 전화했어요 파티에 조퇴하려고 전화했어요 한가지 부탁을 하려고 전화했어요 오케이 잘했습니다 자 유아씨 유아씨 한가지 부탁을 하려고 전화했어요 또 같이 저녁 먹으려고 전화했어요 같이 저녁 먹으려고 전화했어요 오케이 정이 언식을 주문하려고 전화했어요 음식을 주문하려고 전화했어요 오케이 승미 건강식 넘치는 학습을 한지 부탁을 하려고 전화했어요 일약 관리 할 때 방지 comma 일약하려고 전화했어요 예약하려고 전화했어요 예약하려고 전화했어요 오케이 자 하리 하리 쌀만 같이 저녁 먹으려고 전화했어요. 같이 저녁 먹으려고 전화했어요. 여러분 잘했습니다. 수고했고요. See you next video.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